이런 배치에서는 어떻게 쳐야 다음 배치가 좋아질까요? 끌어쳐서 득점하는 방법은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림과 같이 치면 다음 배치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1적구는 어차피 반대쪽 코너로 오게 되어 있으므로 빠른 속도로 끌어쳐서 2적구를 가능한 많이 이동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1,2적구를 모두 이동시켜서 모으기란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모으겠다는 의도보다는 1적구를 코너로 보내놓고 기회를 엿보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2.3km 2.4km 3.4km 3.4km 4.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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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km 5.4km 5.5km 5.5km 5.5km